안녕하세요. 판례용고 문장인계 판비안TV의 박삼규 변호사입니다. 2023년 9월 1일째 판례용고 형사, 무기징역 수감자와 사형 선고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13년 7월 13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3도 2043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고요.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악이 환성됐죠. 내용을 보시죠. 피고인은 무기징역형으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. 그 피고인은 당시 26세로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무기징역을 복역한 것은 그 전 사건이죠. 그 전 사건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어요. 아마 살인사건이 가능성이 큰데 무기징역을 받았죠. 그런데 수감 중인 26세의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합니다.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수감자 두 명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. 원심은 무기징역에 복역 중인 피고인이 다시 살인을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양형을 할 때 사회적 위대관계가 없고 교정시설 수감 중에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열어서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범행이 잔혹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었고 금전적 배상의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 불량 영역을 이미 감안했고 또다시 이미 중한 범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는 피고인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. 그러니까 무한에다가 무한을 가서 해봐야 다시 무한일 뿐이죠. 그래서 의미가 없는 처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. 그러니까 피고인이 사형은 과하다고 해서 상고를 한 거죠. 이렇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양형 요소는 뭘로 벌 것이며 두 번째 무기징역형을 받고 있는 수감자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사실상 무의미한가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 다음 양형은 사형밖에 없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원심은 그렇게 받죠.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이 피고인이 26세라는 거 그게 젊은 나이에 이미 살인비티하게 중범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 사건 다시 범행 당시 26세였다는 거 이것이 나이가 사형 선고를 정당화되는 사정은 아니다. 그러니까 얘는 아주 악행이 심한 애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. 이렇게 볼 필요는 것은 안된다는 거죠. 나이는 사형 선고의 정당화 요소로 보호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 첫 번째 대본 판단이고요. 두 번째 교정시설 내에서 교정과정에서 범행이 불리한 요소라고 원심을 받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수용자들의 밀집도가 증가해서 운동이 제한되고 결국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스트레스 지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범행 방법에 있어서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피해자가 한 명이 그쳤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을 패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거죠. 그래서 유사 사건의 양형,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상 사형에 있어서 사형에 선고하는 경우는 세 명 이상, 두 명은 잘 사형 선고 안 합니다. 세 명 이상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에 이게 이제 사형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이제 한 명이 그쳤기 때문에 유사 사건에도 양형과 형평성이 좀 다르다는 거고 두 번째, 또 그 다음으로요. 범행 은폐나 금전기 배당이 없어 반생이 없다는 거는 재판 진행 이후라든지 자백을 하고 있고 또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. 또 내가 나는 죽겠다 차라리. 그런 걸 때 불리한 정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26살이 지금 무기행을 받았다는 건 사실상 뭐 더 이상 사회 유의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금전 배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상 불가능하죠. 그리고 어쨌든 재판 진행 과정에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범행 은폐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무기징역형 수감자에게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여 형 집행 순서를 법원이 미리 예측하여 양형에 반응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무기징역형 수감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무기징역형 수감하는 게 형 집행사항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. 그거는 법을 형벌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고민할 사항이지 이 형의 집행의 방법이나 순서나 이런 거는 법원이 고려할 요소가 아니랍니다. 법원은 이 사람의 이 사건에 관한 양형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 벌금형을 그전에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사범죄가 있다는 걸로만 감행할 편이지 이미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집행의 의미가 없다라는 집행에 관한 순서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피곤한 사형 선고는 사형의 선택 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균형상 형의 양정이 심의 부다고 인정하는 현정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파괴한 겁니다. 이 대법원의 상고 이유 중 양형은 10년 이상의 형이나 무기 사형의 경우에만 하나입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사형의 양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공보에 실린 거죠. 이거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. 잘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무기징역형의 수감자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양형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그 정과 사실은 양형에 고려할 수 있지만 형의 집행에 관련해서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.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거는 집행기한이 정하는 것이지 법원이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. 이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